이제 블라디면 CC는 AD가 나갈까? 뭐 자르바, 렉사에 리슨 이런 거 한번 우리도 자이라 칸이라서 조합 괜찮아요 아 4시에 졌어 4시 아 감사합니다 랑님 이겨볼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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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낸 아니 잡았어 잡았어 이쿨 말해 잡았어 많이 걸리네 다가올라고 있던데 괜찮을까 뗄 수 있기가 있지만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 블라디가 라인에 밀고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휴 이거 이득 봤어 이러면 이러면 이득이야 이러면 옥 왠지 자 빡 아이씨 나 처음 들어가잖아 오케이 버블 노풀 Q를 맞추지. 그리고 짜오가 와서 짜오도 죽이지. Q. Q 한 대 맞춰봐요. 제가 죽여줄게.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개웃기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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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키보드 속도 들으신 분. 들렸나? 잠깐만. 하필 하하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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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ironic 잡았어 잡았어 아아 나간거 같지 오열 오열 세어 와드 올라가긴 해야되네 네 궁을 써서 으 버블을 두개 찍은 판단이 으어isons 으어헤헤헤헤헤헺 아 아이 всп氣 아 지가보여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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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풀 쓸게 아 근데 이거 아니 W를 어디다 썼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라카니 아 나가계시지 오오 나는 최대한 그냥 풀 쓸게 안쓰고 싶다 오 마이 갓 이거 블라디준이긴 한데 아 이제 죽었다 얘도 Q 뒤에 살았나? 이거 봐봐 오 다 살았어 Q 맞췄어도 죽었겠다 블라디 쎄서 한타 계속 해볼 것 같아 해볼 것 같아 상관없어 오오 파이팅 하지마 와 와 야 공식이라도 공식이라도 아 땅바닥에 궁 썼어 세상에 으으 좋은데? 야 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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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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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미델이 와와와와와와와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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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호우 어 암구가 안파렸네 근데 풋풀이긴 해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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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플 플공을 좀 잘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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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끝났으니까 뭐 어때 이겼다 아 어어 이길 때 됐지 살려줄래? 아 끝났다 지옥 옆에 그치 네 내 Shin